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을 교수준 남자입니다. 저는 매일 화이팅 앰플로 미백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미백 케어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만 하면 충분히 우리 피부의 미백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미백 성분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C도 있고 알부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트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백을 위해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3%에서 5% 정도가 배합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외선의 영양권에서 최대한 많이 벗어나 있을 때 최대한 화이팅에 집중을 해주시면 우리 피부를 정말 빠른 속도로 여름보다는 효과적으로 빠르게 케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